저희는 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새 거를 새로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이해는 안 갔었어요 그래서 살고 나서 이거 위법된이다 안 하면 간판 뭐 불법이니까 다 수거해 가겠다 이러시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돈을 이중으로 이렇게 쓴다고 이런 생각 안 했죠 불법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간판 다 뛰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별로 많이 할 건 없었어요 그냥 일단 고객님들이 오시면서 어 간판이 안 보여서 그냥 지나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죠 그렇죠 간판이 더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처럼 진짜 얼마 안 된 이거 새 거를 갈아엎은 거는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은 사실 들어요 갑자기 가로 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 막 뛰어도 되는가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뛰어야 된다고 하니까 강제성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강압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시네요 대선 사업에 종이를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점심시간 때 이 전면에 국가 사다리차를 갖다가 대놓고 4층과 간판 뛴다고 네 점심시간 때 여기 식단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많이 느꼈죠 네 특히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간판 개선 작업보다도 동일로 쪽에 무슨 경기 활성화 쪽으로 힘을 기울어 주셨어야 되는데 저 간판 개선을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득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대결적으로 상가들이 자기 간판이 노화 됐거나 아니면 또 구청에서 이런 계획 지금처럼 간판 정리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동일하는 사람들한테 교체해 주는 건 상관없죠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변 상가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간판 정리 교체 작업이라고 해놓고 없는 간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안 한다고 의기는 데는 페인트 도장까지 해줘가면서 하고 또 어떤 데는 불 쏘는 거까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못마땅하지